배우 지수가 과거 학폭 관련 사실을 인정하자 KBS 월화드라마 다리뜨는강 제작진 측이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는 5.15호 다리뜨는강에 출연 중인 배우 지수의 학원 폭력 논란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또한 피해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KBS는 배우 지수가 등장한 이번 주말 재방송을 결방하며 방송일이 임박한 7,8회 방송부는 배우 지수가 출연하는 장면을 최대한 삭제하여 방송하고 9회 이후 방송부는 배역을 교체하고 재촬영에 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KBS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드라마 다리뜨는강의 편성 취소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향후 편성을 전면 취소할 경우 그동안 다리뜨는강을 사랑해주신 시청자께 드라마가 미완으로 남게 되는 아쉬움을 드리게 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에 이미 참여한 수많은 스태프와 연기자, 제작사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와 다리뜨는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한편 배우 지수는 학교폭력 폭로구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방송활동을 모두 중단했습니다.